그럼 25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건강 비법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우와. 복싱. 뭐야, 뭐야? 우와, 멋있다. 여기는 제가 다니는 복싱장인데요. 제가 예전에 잠깐 복싱을 배웠었는데 제가 앨범 준비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빠르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다시 복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복싱을 다시 다니고 있거든요. 배운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배운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와, 멋있다. 자, 끝. 자, 원투. 자, 투. 자세가 나오는데. 자, 원투, 원투. 자, 쫙쫙 투. 아, 나이스. 투. 일단 복싱의 장점은 엄청난 유산소가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먹을 날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 있다는 점. 그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약간 싫어하는 상대가 있으면 무조건 복싱을 하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자, 합격이 움직여 볼게요. 자, 탭. 그렇죠. 상대방이 생각을 하시고 제가 따라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잘하신다. 다시 앞으로 따라오고. 자, 원투. 아, 좀 더 스트레스.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아, 너무 잘해.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원투.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나이스야 봐, 이거. 이야, 스트레스 틀리시죠? 아, 너무 잘하시네, 역시. 형님,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파티. 한 발, 한 발 더.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자, 허팝. 제대로다. 네. 이 꽉 울었어. 우와. 우와. 자세가 진짜 좋다. 어포크 자세가 진짜 멋있네요. 자, 오른쪽 움직이시고. 자, 셋. 둘. 와, 멋지다. 자, 빠르게 원투. 원투. 투. 하나, 둘, 셋. 아, 여전히 정말 할 때마다 적응이 안 될 정도로 힘들다. 그렇지만 뭔가 역시 운동이라는 게 할 때는 너무 힘들고 진짜 짜증이 나는데 하고 나서는 정말 개운하고 살이 빠질 거라는 그런 약간의 믿음이 약간 생기면서 되게 보람찬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굵싱이 특히. 시뷔기. 우. ienie